제 1과 자기소개 대화 1 민수 씨는 학생이에요? 네, 저는 학생이에요. 유키 씨는요? 저는 의사예요. 제 2과 일상생활 대화 1 수진 씨는 뭐해요? 운동해요. 마크 씨는 뭐해요? 저는 공부해요. 대화 2 투이 씨, 어디에 가요? 시장에 가요. 치인 씨는 어디에 가요? 저는 공원에 가요. 제 3과 위치 대화 1 책상이 있어요? 네, 책상이 있어요. 의자가 있어요? 대화 2 책이 어디에 있어요? 책이 교실에 있어요. 책상 위에 있어요? 책상 위에 없어요. 가방 안에 있어요. 제 4과 물건 사기 1 대화 1 민수 씨, 어디 가요? 시장에 가요. 무엇을 사요? 사과를 사요. 대화 2 무엇을 드릴까요? 사과는 얼마예요? 천 원이에요. 사과를 주세요. 제 5과 물건 사기 2 대화 1 우유 있어요? 우유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우유 하나 주세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대화 2 뭐 드릴까요? 사과하고 오렌지 있어요? 네, 모두 있습니다. 몇 개 드릴까요? 사과 3개하고 오렌지 2개 주세요. 대화 1 유키 씨는 어제 뭐 했어요? 민수 씨를 만났어요.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. 타완 씨는 뭘 했어요? 집에 있었어요. 대화 2 마크 씨, 어제 뭐 했어요? 한국 영화를 봤어요.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봤어요? 아니요. 집에서 봤어요. 제 7과 날씨 대화 1 타완 씨는 봄을 좋아해요? 네, 저는 봄을 좋아해요. 수진 씨는요? 저도 봄을 좋아해요. 그리고 가을도 좋아해요. 대화 2 오늘 날씨가 어때요? 추워요. 오늘도 눈이 와요? 아니요. 눈이 안 와요. 제 8과 시간 대화 1 민수 씨, 언제 한국에 가요? 금요일에 가요. 금요일이 6월 3일이에요? 아니요. 2일이에요. 대화 2 민수 씨 수진 씨를 언제 만나요? 내일 오후에 만나요? 오후 몇 시에 만나요? 3시 30분에 만나요. 제 9과 약속 대화 1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? 11시 어때요? 미안해요. 오전에는 일이 있어요. 오후는 어때요? 괜찮아요. 2시에 만날까요? 네, 좋아요. 대화 2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? 네, 좋아요. 뭐 먹을까요? 불고기가 어때요? 좋아요. 불고기를 먹어요. 네, 5시에 1층에서 봐요. 제 10과 주말 활동 대화 1 수진 씨, 주말에 뭐 했어요?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. 그래서 같이 박물관에 갔어요. 치엔 씨는 뭐 했어요?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. 대화 2 민수 씨, 주말에 뭐 할 거예요? 축구를 할 거예요. 마크 씨는 뭐 할 거예요? 저는 약속이 없어요. 그래서 집에서 쉴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같이 축구를 해요. 요? 그래서 집에서 쉴 거예요.